안녕하세요. 복사입니다. 오늘은 대구 북구 관운동에 있는 저희 물고기 매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날씨가 더워서 사실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홍보만 해드리고 이제 제가 누가 오는 거를 사실 꺼려했어요. 왜냐하면 10월달에 제가 이사를 갈 예정이기 때문에 안에 보셨다시피 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도 제가 투룸으로 옮기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지만 혹시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실까봐 제가 고정까지 한 달 정도는 오픈을 할 예정이거든요. 이렇게 제 공간으로 약 10평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쿠피를 2년 정도 가까이 키우고 이제는 이제 제가 거주를 하면서 키우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옮길 예정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쿠피를 많이 보낼 거예요. 제가 그래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시는 분들께 건강을 키우는 쿠피를 분양을 하려는 단계고요. 이사를 하게 되면은 뭐 구경하시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. 지금보다는 훨씬 깔끔하게 제가 가져갈 예정이고요. 제 개인 공간도 있지만 쿠피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수조권 같은 그런 거를 제가 저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지금 이제 이쪽에 저희 쪽에 오시게 되면은 관원동 쪽에 지금 신화전공이라고 있어요. 이쪽 안에 옆에 공간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요 저희 매장에 있거든요. 그래서 좀 궁금하시거나 이제 쿠피들이 많은 걸 한번 보고 싶다. 그리고 잘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오셔도 되거든요. 제가 요 근처까지는 지상처리나 이런 데 픽업을 가서 오시는 게 헷갈리지 않게 제가 도와드릴게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. 이상 굽설혜이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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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